지금 찍고 있나요? 네. 밀착 투자 중입니다. 볼터치할 때는 이렇게 살짝 웃어줘야 돼요. 왜? 그냥 행복해져요. 카메라 리허설 비하인드입니다. 리허설 하는데 항상 마이크를 차는 저의 시야에서 마이크가 보있던 거예요. 근데 마이크가 갑자기 안 보이는데 순간 마이크 안 차고 왔나 하는 당황함 때문에 당황을 하고 줄자를 잡고 줄기하는데 저 너무 당황하는 나머지 줄을 놓쳐버리고 이렇게 둘러버렸어요. 그래서 마이모를 한 갑자기. 당황하면 나도 자꾸 막 풀려. 그러니까 나도 연습하러 가야겠다, 지금. 오늘 약간 제스처를 바꾸게 다르게 왔을 텐데. 약간 이렇게 하면서. 맞아요. 아주 손끝이 살아있었어요. 막혀가 빠지네. 동공. 춤출 때 너무 많이 이렇게 바꿀 수 있다. 귀여워. 참을 수 있도록 안녕. 안녕.